영스 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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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스에는 가수로 오기도 했고 배우로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DJ로 함께하게 됐네요 영스 트리트 제 생애 첫 DJ라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웬디언니의 영스 트리트인 만큼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스 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조이입니다 영스 트리트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맘에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영스 트리트 첫 곡은 조이의 안녕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제가 웬디언니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을 해보니까 되게 외로운 자리였군요 이 자리가 우리 웬디언니가 이 공간을 그동안 꽉 채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제 앞으로 이제 예리랑 아이린언니가 한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이린언니가 특히 많이 긴장한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너무 굉장히 되는거에요 아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네 영스 가족분들이 이제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801님 오늘 출근길 사진 봤어요 조이언니 완전 봄 그 자체 아닌가요? 일요일에 친구랑 같이 벚꽃 구경하기로 했는데 언니 사진 보고만 있어도 봄기운이 느껴져요 아 정말요? 저를 보고 봄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2995님 조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비타민 안 먹어도 조이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비타민 섭취 완료네요 아주아주 반겨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선일님 네비게이션 어플에서 조이씨가 맨날 운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서 하루가 행복해져요 오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진행 잘한다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웬디언니한테서 사연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이 앞머리 자른거 너무 예뻐요 오늘 잘 부탁합니다 화이팅 아 우리 천사 웬디언니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면서 아니 저한테 따로 톡으로도 응원하는 메세지를 보냈었거든요 아 너무 천사 웬디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언니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귀대면 콘서트 곽진원 따마씨의 멋진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4부에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웬디언니 웬디의 영스트리트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Joy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7721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영언니 매주 동물농장 챙겨보는 러비예요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집 막둥이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모애들을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오면서 입양하게 됐어요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새하얀털이 매력적인 우리 애교쟁이 빵이 언니랑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해 네 입양하셨구나 제가 지금 SBS TV 동물농장 MC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지금 생각나는 건 반려 고슴도치가 요즘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이 고슴도치여서 지금 고슴도치가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조희씨가 방송에서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 읽고 있죠? 아 햇님이 자랑을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저희 햇님이는 벌써 4살이 됐어요 벌써 4살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크는 거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반려동물들 자랑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나의 동물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사랑스러운 도마뱀 비비는요 애교는 없지만 존재 자체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학교 하단에 살고 있는 고양이 가족 덕분에 등교끼리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학교 마스코트랍니다 등등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조서정 권순간의 선샤인 조서정 권순간의 선샤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동물 가족을 소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물 가족 이야기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3131님 우리 강아지 심청이는 제가 마사지팩을 얼굴에 올리고 있으면 자기도 휴지를 얼굴에 올려달라고 해요 저랑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베개도 같이 베고 이러고 누워있어요 아니 정말 너무 귀여워 아니 반려견 우리 심청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아니 진짜 그 물티슈에 그 눈이랑 코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진짜 마사지팩 하듯이 이렇게 누워서 휴지를 얼굴에 올리고 있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네요 네 4867님 저는 반려견과 반려어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태어난 치어들이 100마리가 넘어서 먹는 것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이용 새우도 집에서 부화시켜서 만들어 먹여요 오 반려어 아 맞다 반려어도 있었죠 근데 새로 태어난 치어들이 100마리가 넘으면 진짜 먹이용 새우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5586님 우리 댕댕이 쿠키는요 가족들이 집에 오면 양말을 다 벗겨줘요 대단하죠 아직 양말을 세탁기에 넣지는 못하는데 언젠가 세탁기에 넣을 때쯤 또 문자 드릴게요 와 진짜 똑똑하다 그냥 퇴근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양말을 이렇게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동물농장에도 제보해 주세요 네 3734님 저희 집 흰둥이는 다섯 살 고냥이 고양이입니다 사장님이 길거리를 헤매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도 했어요 항상 귀엽게 애교도 부리고 배도 항상 보여준답니다 귀엽죠 아 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배도 보여주면 진짜 완전 선택받은 고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고양이들이 안 그러니까 아마 그 길거리를 헤매다가 사장님이 데리고 오셔서 마음을 이렇게 연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8121님 입맛이 까다로운 세살 비숑 솜입니다 간식을 사다 줘도 입에 안 맞으면 먹질 않아요 덕분에 안 먹는 간식들은 동생네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 솜이 사진도 보내주셨 아니 정말 정말 확고해 보이네요 의견이 네 이거 치워라 하는 그 표정으로 아 그 미식견들이 있대요 미식견 저희 해님이도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설채연 선생님한테 그 한번 검진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아 아마 해님이 같은 타입은 미식견이어서 몇 날 며칠 굶겨도 안 먹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아마 솜이도 미식견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연희님 우리 반려견 은비는 기가 막히게 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무섭게 지저대요 술 마시게 되면 현관문 앞에서 가글하고 향수 뿌리고 들어간답니다 아빠 엄마보다 은비가 더 무서워요 은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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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네요 하하하하 아 우리 김연희님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은비가 그렇게 술 냄새를 맡고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은비 최고다 네 2080님 저희 집에서는 앵무새를 기르는데요 키보드 키 키보드 키를 얼마나 잘 뽑는지 모든 컴퓨터에 키보드 키가 중간중간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앵무새가 전부 다 빼는 거죠 미워할 수도 없고 귀여운 둥이랍니다 하하하하 아니 왜 키보드 키를 그렇게 뽑고 그런데야 하하하하 아 근데 앵무새도 너무 매력이 있어요 앵무새는 그 4차원의 매력이 아 저는 가끔 그 영상으로 많이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조한새님 우리 집 거북이 감순이는요 제가 10살 때 데려와서 벌써 13살이나 되었어요 제가 부르면 항상 달려오긴 하는데 밥인 줄 아는 건지 아직도 제 손만 보면 깨무네요 아 거북이 반려거북이도 있구나 아 이제 밥인 줄 알고 왔는데 손을 보면 이제 밥 손을 이제 밥처럼 깨무는 아 그래도 진짜 그냥 밥인 줄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하하하 뭘 해 아니요 네 1526님 우리 집 짱구예요 애견 가방만 꺼내면 밖에 나가는지 알고 신나서 가방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차에 타면 미용하러 가는지 알고는 저렇게 세상 떠나간 듯이 멍 아 너무 귀엽죠 올해 12살인 동안 강아지랍니다 하하하 아 귀여워 저렇게 얼굴만 내밀고 하하하하 아니 가방 안에서 미용하러 가는 줄 알고 세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요 정말 보내주신 사연마다 다 너무 매력적인 반려동물들을 네 같이 가족으로 네 있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곽진원씨 따마씨와 함께 2부 기대면 콘서트로 돌아올게요 조지의 바라봐줘요 듣고 올게요 시작해 볼게요 왜냐면 2부 haram 더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 Street 우리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 귀에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Young Street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라디오에 귀대고 싶어지는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고품격 1대1 콘서트 귀대면 콘서트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곽진원씨, 따마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스 청취자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스 청취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수 곽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따마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이 친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다보면 읽게 될 것만 같은 저는 기억을 해요 한 4, 5년 정도 전에 상례님이랑 같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요? 언제였죠? 그 한 5년 전에 어디 서교동 쪽에서 이제 많이 게임을 하시고 있었을 때 같이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은 아마 거기겠네요 그 삼각곰 옆에 그렇습니다 아 세상에 저는 되게 절친 나이신 줄 알았는데 아 저희 셋 다 오늘 약간 대면대면한 사이이군요 또 그런 게 좋죠 네 오늘 친해져서 가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웬디언니를 대신해서 스페셜 디제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아 근데 오늘 멋진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을 반기는 문자들이 지금 진짜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우현님께서 오늘 곽진호님과 따만님이 라이브로 영수 찢어놓고 가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김경태님께서 귀대면 콘서트니까 귀대고 호강하면서 보라까지 잘 감상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또 읽어주세요 5325님 세 분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조합이라 그런지 오늘 귀대면 콘서트가 더 신선하게 느껴져요 각자 장르가 다 달라서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귀보강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쵸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조합이긴 하죠 살면서 이렇게 뭔가 각 장르를 한 명씩 저는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럼 한 분씩 근황 토크를 나눠볼게요 먼저 따마씨 지난달에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타이틀곡 제목이 우우인데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제목, 타이틀 우우 말 그대로 그냥 우우우 하면서 노래를 제가 부르거든요 딱히 깊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저희 다 같이 청춘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바치는 힐링송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냥 가볍게 한 번 만들어 본 겁니다 산뜻하게 그러면 기존 R&B 느낌보다 좀 더 산뜻하고 밝은 느낌일까요? 네네. 제가 원래 작년에 정규 앨범은 완전 R&B 느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가볍고 팝스럽다고 해야 되려면 모르겠어요. 저도 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볍게. 아니 근데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 1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R&B 앤 솔 음반상 그리고 2022 한국 힙합 워즈에서 올해 R&B 앨범상까지 축하드려요. 이렇게 상 너무 큰 상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그 전까지는 딱히 상에 대한 어떤 큰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트로피랑 플래그 그걸 받으니까 확실히 뭔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딱 와닿더라고요. 저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죠. 죄가 아니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함까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원 씨는 지난 수요일에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죠? 앨범 제목이 정능.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살던 동네고요. 지금은 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듯이 만들었던 노래들을 정리해서 약간 소품집 같은 느낌으로 EP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정능 저 알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랑 가까워요. 아 그래요? 또 산이 좋고 공기가 좋은. 타이틀곡이 두 번째 트랙인 그대의 것인데요. 어떤 곡이에요? 지극히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후의 풍경을 좀 산뜻하고 약간 뭐랄까 꽁깃꽁깃하게 그렇게 좀 풀어보려고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싱어송라이터답게 이번 앨범도 전곡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을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는데요. 제가 23살 때 만들었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낼까 말까 고민도 하고 편곡도 많이 바꿔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많이 애착이 쌓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9728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원님 이번 정능 앨범 네 곡 다 너무 좋아요. 이 봄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라이브 화이팅!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지금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진원씨부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 EP 앨범 타이틀곡인 그대의 것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마 뭐랄까 되게 뭐랄까 일상적인 곡이라서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느낌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그대의 것 라이브로 들어보실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볼륨 키워주시고 같이 들어보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것. 그대의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알게 될 것 같아요. 깊은 밤은 그대의 것 아침을 기다리며 저 밤 하늘에 놓인 구름처럼 작게 노래하는 나처럼 저 밤 하늘에 적은 글씨처럼 떠다니는 별들처럼 깊은 밤은 그대의 것 아침을 기다리던 빛을 다한다 저런 꽃이 불을 끄는 나처럼 그대의 것 라이브로 듣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됐는데요 저는 뭔가 노래를 들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뭔가 한강 공원에서 걷다가 좀 앉아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많이 도착했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9253님 진원님 오늘 고막 도둑 진원님 나온다고 해서 귀 쫑긋 준비했어요 역시나 역시나 제 고막은 진원님 그대의 것이에요 다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김우현님 노래 듣는데 살랑살랑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는 것 같아요 진원님이 담아내시는 감성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박소영님이 벚꽃잎이 기타 선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시네요 네 이 노래를 듣고 모두가 지금 감성에 젖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따마씨의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이죠?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업 시켜서 우우라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곡을 그냥 가볍게 불러드릴게요 네 아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감성편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 따마씨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우우우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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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등장을 하네요. 너무 두 분의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4기에서 가장 가까운 공연장,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DJ님은 얼마나 기호강하실까요? 저희 DJ님은 얼마나 기호강하실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base, 교 дейст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개됨은 amazon cl 뭐가 있어서 하나가 더 слыш BMW로 주세요. 또 Niagara,ohn 2, eubata 그냥 즐기면 돼 영세트리트와 함께 면 팬티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네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기대면 콘서트는 곽진원씨 따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룰 간단해요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같이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진원씨? 카더가든씨요 나마씨는요? 레드뮤지엄님이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 정말 노래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진원씨?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나마씨는요? 저도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물건은? 진원씨? 거실에 있는 소파 같습니다 나마씨? 저는 여권이요 너무 현실적인 대답인가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두 분이 해주신 대답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었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같이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로 진원씨는 카더가든 따마씨는 라드뮤지엄을 말씀하셨는데 왜요? 개인적인 신분이 조금 있긴 한데 같이 술이나 먹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같이 앉아가지고 음악적인 얘기도 좀 하고 뭔가 그런 좀 생산적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일하는 진지한 모습에 카덴이 형의 모습도 보고 싶고 한번 러브콜 영상으로 저희 형님 보고 계신다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꼭 주시고요 네 따마씨 라드뮤지엄 아 네네 네 왜요? 원래 라드뮤지엄씨랑 친분이 없었고 잘 그렇게 막 자세하게 찾아듣진 않았었는데 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CD도 봤고 그래서 CD도 봤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너무 뭔가 좋고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 뮤지션이 그래가지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악 작업을 같이 한다면 지금 떠오르는 건 라드뮤지엄님 한번 메시지를 아 예 어제 뵀는데 또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두 번째 질문 나 정말 노래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에이 바로 두 분 다 지금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유가 뭔가요? 너무 상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노래를 안 했더라면 뭐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돌이켜보면 지나온 날들이 다 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네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형님 네 뭐야 되게 소녀적인 아 네 아 여기 셋 중에 소녀 감성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우리 저기 땀아님은 상당히 터프하신 걸로 아니에요 저는 전혀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도 진짜 조직스럽고 참 여립니다 두 분 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P입니다 아 땀아 씨는요? 저는 그 NFP인데 E가 반이고 I가 반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물건을 진화 씨는 거실에 있는 소파라고 하고 땀아 씨가 여권이라고 하셨죠? 네 여권 패스포트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 여행이 가고 싶어서 없으면 못 가니까 어디 제일 가고 싶으신지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씩 풀리니까 저는 둘 중에 유럽을 가고 싶고요 독일만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거든요 독일을 뭐 어디든 그냥 떠나고 어디든 네 거실에 있는 소파는요? 그냥 조금 그렇잖아요 거실에 소파가 없으면 없으면 안 되죠 바닥에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의미 부여 안 하고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아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엔 땀아 씨 노래를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 저는 이번에 블레스드라는 곡이 있어요 제 정규 1집 앨범 타이틀 곡인데 그 쥐소울 형이 같이 불러줬던 노래를 저 혼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했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 곡 블레스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감상하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했던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했던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했던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한 아무것도 못한 채로 나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데 난 네 모습이 아름다워 너는 어떤지는 몰라도 I want to keep the center view in my mind 뭐가 어쨌든지 나는 그냥 I just want to tell you this girl I'm blessed to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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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time Blessed to be with you Yeah, yeah, yeah I'm blessed to be with you Blessed to be with you I'm so blessed to be with you My baby, all the time Yeah I'm so blessed to be with you I'm so blessed to be with you Oh baby, all the time I'm so blessed to be with you I'm so blessed to be with you Oh, blessed to be with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트로가 좀 길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더 잘 불러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긴장을 했네. 아니에요. 이게 라이브가 맞아?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진원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까 산책 나갔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폈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수태님이 약속 없는 쓸쓸한 불금에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쓸쓸한 불금을 대변하는. 네. 김지영씨 거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지영님. 라디오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모르던 노래와 장르를 접해볼 기회가 많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너무 노래 좋아요. 땀아님. 감사합니다. 네. 김윤기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윤기님. 와인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맥주 추천하셔서 방금 호다닥 맥주 사왔네요. 지금은 맥주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맥주와 함께 기대면 콘서트. 너무너무너무 꿀 조합인 것 같아요. 네. 7734님이 땀아님 노래 가사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기대면 콘서트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잘 듣고 계신데요. 아. 그럼 이번엔 진원씨의 두 번째 라이브를 만나볼 건데요.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EP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202호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번 미니앨범의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된 202호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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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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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죽을 더 크게 투드려 가사처럼 너무너무 예뻐서 사진 공유해요 와 너무 잘 찍으셨다 와 오늘 맞아요 날씨도 맑아가지고 이 벚꽃의 핑크색 핑크빛 분홍빛이랑 하늘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경다이님 조이 언니 아 선물 선물 뽑아드릴게요 22번 커피 케이크 세트입니다 산책 나가서 벚꽃 구경하시면서 커피 케이크 세트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다이님 조이 언니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소고기 미역국을 처음 끓여봤어요 어머 미역 양 조절 실패로 20인분 정도를 끓인 것 같네요 그래도 엄마가 간은 맞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조이 언니한테도 잘했다 우쭈쭈 칭찬받고 싶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쭈쭈 맞아요 그 미역 양 조절 잘못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역국을 생일날에 끓여드렸었는데 저는 미원을 소금인 줄 알고 미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쓴 거예요 간은 맞는데 너무 써서 소금이 왜 이렇게 쓰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소금 대신 미원을 넣었었더라고요 네 그때도 저희 엄마가 칭찬 저도 해주셨었어요 네 마음이 중요하죠 네 우리 경다이님 선물이 10번 재생크림입니다 우리 어머니 들이시면 되겠다 우리 어머니 미역국과 재생크림 선물로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3557님 초등학생 아들과 워킹맘인 저와 단둘이 캠핑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는 건데 아들이랑 같이 가서 든든하네요 라디오에서 아들 이름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서준후 좋은 여행하고 오라고 해주세요 준우야 엄마랑 같이 캠핑을 떠나고 있구나 준우야 좋은 여행 됐으면 좋겠어 우리 준우를 위한 선물 손소독제 손소독제가 나왔어요 여행할 때 손소독 꼭 중요하죠 네 필수죠 여행 필수품 손소독제 보내드릴게요 어머 어제 스페셜 DJ로 함께 해줬던 AB6IX의 대휘씨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대휘씨께서 청취자 여러분 저 어제 찾아뵀던 대휘예요 저 기능시험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아 기능시험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합격하셨구나 아 너무 축하드려요 대휘씨 너무 축하드려요 아 근데 이제 기능시험까지 하면 이제 그거 남은 거죠 도로주행 도로주행 쉽지 않은데 저는 따본 사람으로서 여유가 있고 있어요 우리 대휘씨 1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선물 우리 대휘씨 기능시험 합격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이스크림 마신 아이스크림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8683님 아 저 어제 면허 기능시험 떨어졌어요 바로 연습에서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하니까 너무 떨려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네요 조이님은 긴장될 때 어떻게 하나요? 큰일 앞두고 긴장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대휘씨는 기능시험 합격했는데 우리 8684님은 아 떨어졌어요 저도 기능시험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 처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줘야 돼가지고 바로 바로 불합격 됐었거든요 뭐 다음에 따면 되죠 아 그리고 긴장될 때 저는 긴장이 되면 하품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아 쟤는 여유가 넘쳐서 저렇게 하품도 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하품을 하고 다리를 떨고 하는 게 보는 분들은 좀 정신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8684님을 위한 선물 마스크 세트 나왔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 요즘 아직도 필수품이죠 네 마스크 세트 드릴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요 계속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듣고 왔고요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좀 더 만나볼게요 곽성진님 조이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조 조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은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곽성진님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네 0321님 형디 저희 아기 오늘 처음으로 두부 먹었어요 생후 231일차 아기입니다 저희 유나 레드벨벳 멤버들처럼 예쁘게 잘 자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유나 유나서 아 어머어머 두부 먹고 있어 어머 유나야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유나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유나 우리 유나를 위한 선물 베이커리 상품권입니다 네 우리 유나 오늘 두부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좀 더 자라서 베이커리 같이 빵 맛있는 빵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용훈님 샹디 5년 전 커피 씨앗을 심어서 키운 커피나무에서 첫 커피콩을 수확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커피콩을 직접 수확해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내일은 후라이팬에 로스팅해서 드립으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샹디 누나는 혹시 키우는 식물 있나요?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 같이 식물 키우기로 무료함을 달래보아요 우와 5년 전에 씨앗을 심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네 저는 식물을 키워봤는데 너무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우리 식물 친구들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우리 해님이만 같이 잘 지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진용훈님 마스크팩 나왔어요 마스크팩 네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0498님 저도 이행시 할게요 조 조이는 이 이쁘다 네 아 이행시 참 쉽다 선물 네 손소독제 손소독제 나왔어요 우리 0498님 센스있는 이행시 감사드립니다 네 6238님 샹디 요즘 저는 떡 만들기를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떡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제가 만든 떡이 맛있기까지 해서 용기가 생겨서 열심히 열정 갖고 만들고 있어요 짝사랑하는 동료에게 제가 만든 떡을 선물하며 고백하려고요 샹디도 떡 좋아하세요? 오 집에서도 떡을 만들 수 있군요 아 이제 열심히 떡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짝사랑하는 동료에게 떡을 선물하면서 고백하는 거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떡을 좋아하지만 살이 떡이 좀 바로 찌더라고요 이건 저희 완디 언니도 공감할 텐데 떡은 조금 위험해서 아주 특별한 축하한 날만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뽑아드릴게요 4번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떡이랑 직접 만든 떡이랑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2795님 저 인턴 합격했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샹디 노래 들으면서 힘낼 수 있었어요 출근하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샹디는 스케줄 많거나 새벽부터 출근할 때 어떻게 수면 관리를 하시나요 와 근데 2주 차 때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 되게 너무 적성에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저는 저도 이제 활동할 때는 너무 불규칙하게 새벽에 일어날 때가 많은데 저는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불을 다 끄고 아무 소리나 아무 자극이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90%는 수면한 효과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건은 이제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그냥 불 끄고 조용히 눈 감고 있다가 잠이 안 와도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면 진짜 신기하게 좀 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천합니다 네 환불을 뽑아드릴게요 10분 재생크림 나왔어요 와 재생크림 네 그 자기 전에 재생크림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꿀피부가 되어 있잖아요 재생크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뭐야 김화정님 누구예요? 김화정님 조이씨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조이가 정말 이행지가 쉬운가 봐요 조이씨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조이씨 이 네 선물 뽑아드릴게요 19번 치킨 나왔습니다 이제 치킨 먹을 시간 됐습니다 김화정님 치킨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영스 가족들의 사연도 만나보고 제가 직접 선물도 뽑아드리는 올형 데이 함께 해봤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잠깐이나마 우리 웬디언니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 너무 반가웠어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스페셜 DJ로 생애 첫 DJ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아 지금 저기 밖에서 따봉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긴장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지금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우리 웬디언니가 이제 얼른 나와서 얼른 다시 예쁜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올 거니까요 위클리 분들과 함께하는 영스스쿨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조이의 주 땜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하루의 완성은 조이와 함께 안녕 비와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저도 난 좋은 걸 너를 사랑하나 봐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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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순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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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9일 11일 5일 12일 20일